요새미티 아직 요새미티 안지 어디갔어? 나머지 두 마리 갔어 하나는 발밑이 제 저기있어 깍두기 냄새를 맡고 아 귀여워 서있어 익었어? 먹자 좀 싱겁다 물 많이 했나봐 내가 물 많이 넣었더라 물 끓이면서 먹지 집사님 주신 깍두기와 함께 집사님 주신 깍두기와 함께 그냥 드디어 라면을 깍두기와 먹게더라니 김치와 먹게더라니 진짜 너 뭘 고르지 아 찍지 마세요 아 저작권 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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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